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트렌드코리아 2020입니다. 저자는 김난도 교수님 포함 9분이시고요. 출판사 미래의 창입니다. 2020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마이티 마이스입니다. 여기서 마이스는 마우스의 복수형입니다. 10개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멀티페르소나입니다. Me and myself 즉,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에서와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일상에서와 SNS를 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소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SNS에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쓰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꿉니다. 꽃사슴도 가정에서는 아내, 엄마이면서 직장에서는 강사, 선생님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으로만 소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저의 전공과 전혀 다른 독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종교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멀티페르소나 시대의 현대인들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 라스트핏 이코노미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중요해졌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원래 사용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최근 마지막 순간의 만족이 중요해졌습니다. 라스트핏은 배송의 라스트핏, 이동의 라스트핏, 구매여정의 라스트핏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배송의 라스트핏입니다. 현재 배송업계의 화두로 각광받고 있는 새벽배송입니다. 꽃사슴도 쿠팡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의 라스트핏입니다. 역세권 말고 슬세권으로 알아봐주세요. 요즘에는 인기 거주주의 입지 조건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슬세권, 편세권으로 여기서 슬세권은 슬리퍼 세권을 말하고요. 편세권은 편의점 세권을 말합니다. 이제 경제의 중심은 내 집 근처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매여정의 라스트핏입니다. 이것은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 언박싱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받고 난 이후에 가장 짜릿하고도 내밀한 순간의 경험, 즉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의 경험, 역시 라스트핏 이코노미의 주요 요소입니다. 라스트핏 이코노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즉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소비자와 직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라스트핏 이코노미는 배송 최적화, 시간 최적화, 경험 최적화를 추가합니다. 결국 고객의 마지막 순간과 고객의 현관문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버스기사가 승차 시간을 줄이고자 학생들에게 일부는 뒷문으로 타도 괜찮아 하고 외치지만 어느 누구도 열린 뒷문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줄을 섰는데 누군가가 뒷문으로 승차해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극혐이라고 합니다. 줄 중간에 아는 친구를 만나 뒷사람의 양의를 구하고 그 친구와 함께 중간에 서는 일도 학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새치기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평등을 추구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공정함은 더욱 절실한 이슈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와 무임승차자들은 그들에게 극혐 대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이젠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소유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을 넘어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여기서 스트리밍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물 흐르듯 재생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굳이 내려받아 소유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젠 주거부터 자동차, 고가의 가방, 가구, 그리고 취미나 여가도 스트리밍합니다. 스트리밍 라이프를 즐기는 신인류는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소유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모든 개인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먼트를 한다는 말처럼 디지털 세계의 소비자는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개인화를 위해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분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고유한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소비자의 취향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맥락이 기반한 소비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둘러싼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초개인화 전략에 더욱 힘을 쏟을 겁니다. 다음은 펜슈머입니다. 이젠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한 소비의 패러다임이 다시 경험에서 관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여 열기는 선발과 양육, 기획과 제조, 유통과 홍보, 그리고 지지와 비판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과정에 들이워지고 있습니다. 펜슈머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데요. 좋아하고 명분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업의 제품 개발, MD,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터 활동은 물론이고요. 연예인 펜슈머들은 기획사의 정책과 연예인의 대비 여부까지도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SNS 세상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펜슈머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판과 지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과 함께로는 부족하고요. 고객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음은 특화생존입니다. 특화해야 살아남는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적자생존에서 특화생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화를 위해서는 정밀한 쪼개기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네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핀셋 전략입니다. 핀셋처럼 고객의 특성을 관찰해 마켓을 골라내고 2. 현미경 전략 현미경처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초점을 맞추거나 3. 컴퍼스 전략 컴퍼스처럼 지도위에 동심원을 그려서 지역상권의 특성에 집중하고요. 4. 낚시대 전략 낚시대처럼 하나의 역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그냥 고객 만족이 아니라 초고객 만족의 시대입니다. 4. 불특정 다수보다 확실하게 관심있는 특정 고객에 올인하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5. 좁히고 줄이고 나를 세워라 5. 58세대는 5060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의 약자입니다. 베이비 부모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의 5.8을 의미합니다. 2세대는 돈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다양한 소비문화를 형성시키는 집단입니다. 5.8세대는 은근하게 배려하는 세심함으로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로 접근해야 합니다. 5. 58세대는 세천년을 지나 비로소 자신의 빛깔을 내뿜는 5060세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5. 58세대의 새로운 이름은 신중년층입니다. 5. 58세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유자산 또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활용도 익숙하고요.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이 든 3040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리 미엄입니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구매의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이행 중입니다. 프리미엄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야 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주거나 둘째,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노력을 덜어주거나 셋째, 얻고자 하는 성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아시죠? 왜 아까운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세요? 사이렌 오더가 있잖아요. 이제 책도 뒤로 듣는 시대입니다. 오사슴TV도 바로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독서에서 청소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블루투스로 차 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업글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을 말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입니다. 업글인간이 개발 중인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몸의 업그레이드, 취미의 업그레이드, 지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어떻게? 핫한 몸으로, 딥한 취미를, 힙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업그레이드 인간의 자기개발 포인트입니다. 이젠 성공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의 매력은 궁극적으로 행복에도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트렌드코리아 2020 마이티 마이스 10개의 핵심 키워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주띠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꽃사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